할렐루야 12월 16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광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겹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와를 경유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이 못한지라 무리가 여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여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와께 재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여와의 얼굴 앞에 되돌려 놓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타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요나서 1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의 어떤 순종의 여부를 인한 그 공과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은 사람을 나비 선지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선지자 이 프로페츠라고 합니다 미리 어떤 예언적 어떤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사명이고 최고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상관이나 아니면 또 국가의 최고 정책 담당자나 어떤 우리의 상전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 말 듣지 않으면 제재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또 민주적으로 우리 리더를 세우는 것이고 또 권세를 세우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권력은 상대성도 있고 또 불안정성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성, 절대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업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가 되었음이니라 자, 니누에 가서 회계를 외치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니누에는 회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요나는 니누에를 보면서 니누에가 그동안 했던 잔악한 일에 대한 상념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인류가 죽었습니다 그때의 결국은 서로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였고 서로 한 인류 문명의 어떤 면에서 선진적인 어떤 대열에 섰다고 한 유럽 전체가 서로를 죽이고 혐오하고 그런 이유는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하는 그 소위 한계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인간이 잔악하게 변화하여 가는데 니누에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역을 장악한 패권 국가로 오늘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뤘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아주 마음속의 철천지 원수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요나는 그 얘기를 듣자 도조치 순응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반응이 이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우리는 요나가 원체 강팍해서 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또 우리가 하늘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냥 싫은 거예요 얼굴을 피하려고 자, 이 말은 우리가 민숙이 육장에서 여호와의 겨로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대면하여 본다는 거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얘기한다는 거 이것은 화목과 소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졌다는 걸 의미하죠 다시스로 여기 다시스는 요즘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지중해의 끝자락이에요 지중해라는 말은 이 육지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이지만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대양입니다 대양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중해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거리로 피하여 도망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참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도 타이밍이 맞을 수 있어요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사탄도 끼어들어와서 오늘로 한 그 엄청난 제국의 회계를 방해하면서 윤화에게 타이밍 맞도록 그렇게 충동질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요호와 열구를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다 합니다 그래서 배는 출항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출항했지만 하나님은 출항한 배에서 게임아웃이 아니고 출항한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난 거죠 지중해는 크고 작은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이때 풍랑은 여기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우리 배사람들 원체부터 바다의 신 대표적인 신들이 포세이돈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각자의 신들을 부르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바다만큼 위험하고 파도가 일렁이면서 뒤집어지고 난파되고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고 하는 게 매일같이 뉴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왕의 이름을 부르겠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하면서 엄청나게 실었던 화물들을 던지면서 그들은 정말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나는 그런데 어디 있느냐 하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육체의 잠만이 아니라 영적인 잠 또 사명의 잠 그리고 하나님을 회피하는 회피의 잠 이런 잠들을 갖다 우리는 게으르고 어떤 면에서 사명을 가로막는 어둠의 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의 잠이 있고 재충전, 재승산을 위한 잠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야말로 세상을 의지하고 화물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어둠의 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풍랑이 원체 크니까 오늘 6절에 보니 선장이 찾았어요 선장이 찾아서 하는 말 놀랍잖아요 그에게 가서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신께 구하라 혹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고 결국 요나를 끄집어내서 전부 배 위에 세우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참 재미있죠? 우리가 요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참패했을 때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에게 뽑힌지라 우리 한국의 최대 교단이 총회장 선거에 잡음이 너무 많으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고 나니까 영 아닌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안 될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뭐 시원치 않다 이거죠 배경도 이력도 교회 사이즈도 아닌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더 좀 더 겸손히 인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교회 사이즈도 되고 좀 세력도 되고 뭐 그런 걸 구하는데 교단 세력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제비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제가 대학생들 지도할 때 임원들은 공천위원회에서 둘씩 기도하고 추천하고 나면 제비 뽑기로 항상 회종 부회종 그 다음에 총무석이 쫙 뽑고 나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날이 축제가 돼요 평가르기가 아니라 축제가 돼요 하나님의 방식들을 기도하며 하는 거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했더니 9절에 이 요나는 직감적으로 알죠 왜? 1절에 요하의 말씀이 아미떼아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자기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피드백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나는 이브리 사람이오 바다의 역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요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이 부르는 바다의 신 정도가 아니라 신중의 신이오 유일한 창조주 이렇게 선포하게 되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의 말에 정말 그런가 하여 놀랍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럼다면 너희 하나님이오 너희가 내가 우리를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할 때 12절에 요나가 이제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저는 이 대답도 굉장히 위대한 대답이다 생각합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뚫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자기가 문제인 줄 알고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 항상 요나서 강의하면서 이대목 보면서 요 나가 문제다 요 내가 문제다 하면서 이렇게 강론했던 기억들이 나요 이게 바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 풍랑 속에 던지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익사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13절에 그들이 주저주저하다 보니까 어쨌든 배를 육지 쪽으로 되려고 몸부림해도 점점 더 흉용해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킨 재앙 하나님이 일으킨 풍랑 하나님이 일으킨 역풍 사람임으로 결코 막을 수 없어요 노를 열심히 젓고 온 사력을 다해도 결국은 그 풍랑을 피할 길 없어요 정면 돌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것은 회계입니다 요나는 그걸 알아요 자기가 바다에 들어 던져지는 것이 자기 때문인 줄 알아 오늘 풍랑의 근인을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회계입니다 우리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저의 암덩이를 제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다가 그곳 풍랑이 그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주 요호와를 의뢰하고 요호와께 재물을 드리고 소원을 할 만큼 바다 위에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진 겁니다 오늘 고대에든 오늘 현대에든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최선의 우리의 태도는 뭐냐 중국에서 조선족 출신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항상 정책을 내려보내됩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고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이 오면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북한에서 당국이 정책을 내려보내면 우리는 대책을 세운다 오늘 여기서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대책은 다른 거 없어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순종, 풍랑을 이기고 드디어 하나님의 앞에 용화롭게 서는 길은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밖에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부르심의 명령의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통행하고 문이 열리는 이 목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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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